에잇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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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충분히 불러도 될 것 같아요. 저희의 진짜 진짜 마지막 곡 리얼월드 들려드리겠습니다. 렛츠고!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기분이 들어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자꾸만 헷갈리잖아 내 손 내게 이건 난리했더니 완벽해 진짜 같은 걸 세 번 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이제 별 같아 보이나 보다 그냥 웃어버렸어 그냥 웃어버렸어 너는 기분이 들어 자꾸 지궂은 친구들이 창원에 쉬는 것 같아 와주와주 네가 방금 전에 한 마리 끝까지 끝까지 맘돌고 있어 안 믿겨 안 믿겨 내 바람에 또 욕심해 제목대로 지어내 나보다 고개를 절어버렸어 고개를 절어버렸어 꿈이 아니네 말도 안 돼 그리파던 그 자리가 아파 밝게 풍겨서 다가서 아우 아우 내 다직한 상상들이 이루진 여길 위원 Oh, I know my lap 넌 넌 넘넘 너희 맘에 我kiira 맘에 웃는 VMware 너희란다 MB 너희란다 왜 우리가 몰아치는지 정신없어 너때문에 넌 아니네 나를 좋아한다 눈빛이 꼭 감았다 터도 이 난 널 보면 oh yeah oh yeah 내 인속 속 것들이 이뤄진 여길 위로 근데 넌 아니네 날 좋은데 또 이쁘던 그 자리가 아파 빨갛게 통과 통과 oh yeah oh yeah 내 마식한 상상들이 이뤄진 여길 위로 그러면 저희 오마이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마이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